안녕하세요 돼지홈토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예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스트레스 푸는 게임인데요 이 악어 1을 누르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진짜 진짜일까 일단 눌러보자 스트레스가 아 풀렸어 고통 고통때문에 네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악어가 1을 꽉 물었는데 광고보면은 상호도 할 수 있나봐 상으로 아 진짜 상으로 바뀌었네 상어 이빨은 이거 뾰족해가지고 누를 때도 아프지않나 한방위 로또 사러 가야겠다 다음 달걀깨기 이렇게 이거 원래 껍데기는 초콜릿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움직여서 깰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뜯으면 공룡 아 공룡 나왔다 아 스트레스 풀려 근데 광고가 나와서 다시 스트레스가 쌓여 이건 뭐지 어 이건 좀 재반데 아악 스트레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다시 올라온다고 이거 아압 어 스트레스 뭐야 치피치피 차타차파 버튼 누르니까 노래가 막 나오는데 뭐지 이거 노래가 왜 나오는지 어 뭔소리야 아 됐습니다 다음 바퀴벌레인데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지 않을까 안에 물감이든 아 그만 잡아 그 다음에 바로 밥을 먹어 비가 얼마나 좋은거야 친구 아 김밥 싸는거구나 내일 먹을거 음 나는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표고버섯 하나 넣고 문어 문어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와 되게 크네 초밥이 뭐 맛있는거 없나 더 맛있는거 없나 어 뭐야 어 왕김밥 왕김밥 하나 넣고 이거 채우기가 약간 스트레스네 아 아 안김밥이나 넣자 두개만 넘으면 꽉 찰거 같은데 이거 두개만 먹어도 배 찰거 같은데 됐어요 다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오랜만에 스키비디드도 또 오랜만에 보네 아 스트레스가 또 이렇게 아 여기는 또 청소기 돌리는 건데 아 되게 드럽네 뭐 뭐야 이거 고양이야? 무슨 발자국이야? 누구 발자국이야? 이렇게 발자국이 드러워요 이거 드러운 거를 일단 다 닦아주고 아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이건 그냥 그거네 밀대로 미는 거네 이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게 아닐까? 아니야 오히려 스트레스 knocked 약간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됐고 됐다 다음 음 아 됐어 이함 silored 청소는 진짜 진짜 청소해야지 게임에선 청소하지 마세요 이건 뭐야 이거 뭐지? 아 내가 얘를 안 빠트리면은 이기는 거지 얘를 빠트리면은 안 돼요 하나만 남기고 하나만 제가 쳤을 때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이제 이기는 거지 저 녀석이 쳤을 때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쟤 나 뭐야 왜 떨어져 하나 달려 있었잖아 당황스럽네 이거는 꼽는 거 다른 데다 꼽으면은 고장나네 소리가 약간 고장 나서 이거 맞는 데다 다 꼽아주면은 노래 나오는 걸까 약간 그게 궁금해서 꼽을 수밖에 없는 이건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 안 꼽혀 아 아 그렇지 스트레스 지수가 아 약간 올라가고 있어 스트레스 지수가 아니 하얀색이 꽂아라 아니 요기 꽂아라 그렇지 초록색 주황색 주황색 쨘 Vergleich 이번에는 과일썰기 제가 이거 호박국 끓여드릴게요 여러분 호박국 맛있거든요 된장 넣고 된장국에다가 넣으면은 너무 맛있어 예 예 이번에는 가지 근데 저 pseudo 까지는 별로 안좋아 sú 까지는 아내도 이렇게 су 가지가 너무 느물하고 맛이 없어가지고 왜 또 가지야? 오이 주든지 호박 주든지 차라리 가지 먹느냐 오이를 먹겠어 오이도 별로 안좋았는데 오이가 맛이 없거든요 다음은 실로폰이거든요 이거는 뭐 아 여기 있는대로 치면 뭐지? 이게 아닌가? 이건가? D 아이고 E C C D C 뜬뜬 아 생일 축하입니다구나 뜬뜬 그만 치고 노래가 요렇게 있네 요기도 있네 이건 뭐지? 반짝반짝 작은 별 아 반짝반짝 작은 별 다음은 아 팝잇 팝잇도 한참 나오다가 요즘엔 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팝잇은 조금 됐지 이제 오래됐지 다음 이거는 하하하 유리컵 깨버리기 요런은 진짜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긴 해요 됐고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지? 잭이? 푹 던지면 아 던져서 저기다 넣는거야 약간 근데 이거 스트레스 쌓이는데 착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넣어볼게요 하나만 넣으면은 아 왜 자꾸 옆으로 삐뚤어지지 이상하네 분명히 앞으로 던졌는데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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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다고 앞으로 앞으로 아흐 아흐 톡 약간 어려운데 이거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이거 안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팟 앗 아앗 아 훗 앗 아 아 아깝다 착 오 탁 탁 오오오오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이제 마스터 됐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못 박는거 음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 해소 되는거 같기도 하고 어어 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이 악어 내가 로블렉스에서 했던 그 악어인가? 모를지 모르겠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